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선생님 이번 시간도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해 볼 건데요. 사슴 바로 불러 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나. 1991년. 신미생 31살. 2월 27일. 2월 생일이구나. 사주가 세다. 여성분입니다. 흐냐다 굴려보십시다. 천지군군은 이롤덕남. 저가 선인의 화상국이 옳습니다. 여기 할머니들이 그러는데 숨은 인재다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숨은 인재다. 31살에 운의 문세는 열려있고. 말하자면 땅 속에 보석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강해. 강하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남이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생도 무척 했어. 남 앞에 나서서 막 이러지는데. 이 끼가 발동을 하는 사람이고. 몸을 내가 많이 움직여가면서. 목을 쓰라는 사주다. 이랬거든.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연예인들.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그런 사주인데 빚이 없더래. 빚이. 아직까지는. 남이 모르게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졌다마는. 그래도 크게 빚을 못 봤다 그래. 쉽게 얘기해서 장흥급제. 갔다가 낙방하고 낙방하고. 쉽게 얘기해서. 숨은 인재인데. 근데 올해 31살에. 그래도 올해 갔다가. 신축년에. 내 운이 내 조상에서 문이 서서히 열리는 거고. 작년 운도 그렇고. 재작년 운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 고생은 많이 하고. 눈물바람도 많이 흘렸고. 그랬는데. 뭐. 어느 누구나 다 끼는 다 있잖아. 2월생들이. 우리 저기 신의 사주고 가물이 많거든. 그래서 이런 길을 가지 않으면은. 연예인 사주가 되고. 뭐. 무대에서 갖다. 춤을 추는. 어. 그런 저희가 돼야지 되고. 그러거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사주가 올해 31살에. 2월 27생에. 분명히 갔다. 내가 이거 보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무대에 갔다. 서는 사람이야. 불안고란 앞에 서는 사람이야. 근데 빛을 못 봤다 그래. 빛을 못 봤다. 근데 이제는 뜨는 별이 될 것이다. 올해 지금 이 사람이 언론 갔다 뜯지도 않았거니야. 숨은 인재로서 많이. 아까 이제 낙방을 하고 낙방을 하고 이런 사주지만은. 운이 열리는 거 올해 31살서부터야. 이제 하반기로 본다고 하면은. 한 10월달. 10월달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이 누구다 하고 알려질 것이다 그래. 이름 석자가 알려지고 불안간에 갖다 뜨는 얼굴이다 그러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뭐 여지껏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이제는 꽃길 걸어야지. 꽃길 걷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꽃길 걷자. 그리고 뒤에 스폰서. 확실하게 밀어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인재지 인재. 그리고 아무리 갖다 내가 연이 없으면. 연줄이 없으면. 뭐 연예 생활에 배우든 뭐든. 일어설 수가 없어. 뒤에 갖다 누가 저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근데 자꾸 이상하게. 서울 출신이다 그러고. 여자가 서울 출신이라고 그러고. 서울에서 인재가 나와서 이제는 브라운관 앞에 매스컴을 타는 사주다 그래. 뭔지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 여기서 그러고 나오니까은. 뭐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이야? 맞습니다. 노래해? 네. 응. 근데 크게 갖다 이름이 날려지진 않았다고 그래. 숨은 인재로는 갖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 6년, 7년. 7년. 요렇게 많이 저기하고 있지만은. 숨은 인재는 아니야. 숨은 인재는 아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자꾸 낙방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모르겠다. 트로트에 여자들 저기에서 갔다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잠깐 갔다 저기하고 이랬지. 거기서 뭐가 내가 나다는 이 사람 이름 석자가 날리지는 않은 사람이야. 아. 근데 올해 이상하게 뜬다. 확실하게 이 사람은 떠. 아 그래야. 그리고 뜨고 그러면 이제 신곡은 뭐 11월달. 요때 신곡 하나 나오면 뜨겠다. 누군데 트로트에 나온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그 미스트로 원, 투 전부 다 출연을 했고. 송가인 나왔던데 거기 나왔던 사람이야?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입니다. 몰라 나는 김소유라 그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김 씨 처장가 막 그렇게 나왔었는데. 내가 그것도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걸. 성을 가르쳐 줬으면. 근데 얼굴이 불안간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사람이 뜨는 인재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불안간에 많이 나오겠는데. 맞습니다. 요새 조금씩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귀인의 운세라고 생각한 두 사람이. 뭐 작곡 선생이든 누구든 연기를 갖다 하려고 하겠지. 서울 출신이야? 네. 올해 아무리 갖다 충이 저기 끼는 해라 그래도. 올해 이 사람은 내 운이 열리는 해야. 올하고 내년 봐봐 이제 또 틀려지지. 그리고 지금 연예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방극장이 돼 버렸잖아. 그래서 잘만 하면 괜찮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 팔자는 우리네 같이 인물자랑 거품자랑하고 다니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 사주 팔자대로 간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연애설이고 막 이런 것도 없이 잡음 없이 잘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갔다 그래도 뜨는 별이라고 그랬잖아. 네. 괜찮아 좋아. 김소윤씨? 김소유입니다. 소유씨? 소유씨 힘내시고 대박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좋은 노래 부탁합니다. 정학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